정말 갱년기 때문일까요?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 없는 아내 친구 모임에서 골프 치겠다 이런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자는 22년차 부부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골프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취미도 골프입니다. 반면에 사연자인 아내는 골프의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속 있다면서 나갔다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멤버가 골프를 좋아하는 사연자 친구 부부 그리고 사연자의 친구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렇게 4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넷이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고 온 거였고 엄청 가까워져서 이 멤버 생일 때마다 골프 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남녀 2대2로 짝까지 맞는 모양새라서 아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요. 남편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갱년기라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이게 정말 갱년기 문제냐? 아내 없는 아내 지인 모임에서 골프 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지훈 엄마 내가 당신한테 골프 배우라고 했잖아. 시간 없네 돈 없네 하면서 안 배운 건 당신이야. 아니 그러놓고 왜 날 불륜남처럼 몰아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사건 반장 같은 거 그만 보라는 거야. 갱년기 약이나 빨리 드셔.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오늘 구도 좋아요. 다음 아내입니다. 흥 갱년기 좋아하시네. 야 양지열 니가 사람이야? 내 친구 자연이랑 골프를 니가 왜 쳐? 니 생일날 마누라 놔두고 왜 자연이랑 골프를 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게 자연스러운가? 아이고 지훈아 니 아버지라는 인간 말하는 거 좀 봐라. 아이고 X. 아 좋습니다. 자. 족보가 이상한데.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네. 뭐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전혀 모르는 여성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했다 그러면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골프 운동이라는 게 4명이 좀 필요하고요. 왜 남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남녀 2명이 돼야지만 이게 레이디 T하고 이게 정상 T, 남자 T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 또는 여자 3명, 남자 1명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고지를 했는지 아닌지 몰랐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다만 아내가 너무 싫어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안 하시면 되는데. 큰 문제는 저는 뭐 골프 제가 좀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은 당연히 아내분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전혀 안 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남편분이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멀리 골프장을 간 것도 아니고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라고 그러네요. 실내 모임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 선언할 수 있지만 이걸 꼭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다만 남편 잘못한 건 있어요. 왜 거기서 갱년기 얘기를 왜 해요. 그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의심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자, 이거 반대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가보죠. 일단 이분이 결혼 생활이 22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일날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몰래 가서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설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 친구들하고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모여서 어디서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당히 좀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을 아내분이 느끼시기 때문에 갱년기라면 더 잘해 주셔야죠. 이 기자, 여자의 촉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촉도 촉인데 일단 갱년기 언급이 나온 순간 그 앞에 이 남편의 논리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4인 모임이 문제없다. 이 모임 문제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셔야지. 왜 네가 예민한 거야, 지금? 이런 논리로 가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내가 갱년기면 더 잘해 주셔야죠. 그 KKY님, 친구도 이상합니다 하셨고요. 서은경님, 갱년기가 거기서 왜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긍정서희님, 거울 치료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K님, 그냥 이참에 같이 취미생활 하세요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